네, 계단을 그려있는데 이쁘다. 자, 이번에 도착하신 분은 오늘 멋진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수 수영씨가 입장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팬들에게 서비스도 아주 진정하게 보내주시는 가수 수영님. 오늘 정말 의아하시네요. 수영씨! 수영씨! 한 번만 하세요! 오늘 드레스 콘셉트! 드레스 콘셉트! 네, 아름다운 호주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드레스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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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이쪽에는 팬들 정말 많아요. 손 한번은 들어주세요. 수영님은 여러분 아시죠? 공정가왕에서 흥부자댁으로 출연하셨어요. 수영님 안에 흥부자댁 수영씨에 무려 6년 등을 했는데요. 그 엄청난 가창력과 실력을 오늘 여러분의 오디터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은 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시고 중단지 올라가셨을 때 저희를 하게 한번 뒤로 돌아보며 미소를 보내주세요. 수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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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씨!